야, 풍경은 뭐 이 세상은 것이 아닙니다. 5천 돌파. 야, 5천이야, 5천. 와... 풍경 봐라. 와우!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와... 계절 바뀌었어, 계절 바뀌었어. 겨울이야. 바니야, 이쪽으로 봐야지. 아, 우리가 저기를 왔다니. 흐으! 하하!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마법 같아. 미쳤다, 미쳤다. 와... 아, 캠핑까지 하셔야 하는데 괜찮겠다. 저 이제 한 5천 미터 정도 되니까. 중시기가 조금 힘드네요. 어, 힘차다. 와... 으으! 예이! 저는 이제 고도가 높아질수록 텐션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약간 하이 되는 그런 기분. 네. 역시 나는 두통이 없어. 두통이 무엇이냐. 모르겠다. 역시 강인하고만. 어, 고산에 강하신다. 글쎄이. 언제 이런 거 보겠니? 여기 이곳이 공락이구나. 5,200m 돌파했습니다, 지금. 5,200m 돌파.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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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봐. 뭐야, 갈 수 있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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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오오! 여기 와서 알았어요. 아, 이 길이 열리는 게 이거보다. 아, 나, 나. 여기를 열어야 되는 거였어. 야, 떨어지면 뒤... 오, 아람세, 아람세. 슬로우, 슬로우.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 기사님이 문제를 해 주시니까. 맞아요. 도로가 그냥 터트하죠, 굉장히. 야, 이러니까 이게 1년에 딱 2달 허락되는 딱 그거 확실하네. 이 길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뚫었는지 나는 너무 궁금하다. 야, 이걸 어떻게 뚫었을까? 오, 눈 보라치네. 뭐야, 뭐야, 뭐야. 눈 들어와, 눈 들어와. 눈 들어와, 넘도는. 봐봐봐봐. 오오! 오오! 봐봐봐봐봐봐. 오오! 저거 보우. 눈들어, 눈들어. 와, 차가워. 차가워. 눈이야! 조심조심, 조심조심. 눈 들어왔어? 눈 들어왔어 ? 오우~~! 차워. 오우, 시려. 오우, 시려. 어후. 아우, 시려. 어후. 만년설, 만년설, 만년을., 만년을. 만년, 만년 선물. 오늘. 음. 저걸 잘 쓰시네. 음. 이것이 바로 만년 된 눈이라 이 말이지. 기하장님 눈을 먹고. 야, 너 먹어봐. 야, 우리 이제 만년 된 거 먹겠어. 야, 만년 된 눈이 아니라 1년 내내 녹는 눈이 만년이래. 아, 그래? 어, 맛은 뭐. 똑같죠? 똑같다야. 만년 되거나 빙수집 가거나. 어, 눈 봐. 이제는 그냥 다 눈이네. 어, 이거 하얀 거는 아예 안 보인다. 음영이 안 보인다. 어, 진짜 눈이 아파. 저기 해에 가까워서 그런가. 너무 밝아서 여기도 눈부시더라고요. 이런 건 비밀해도 되겠다. 야, 눈뽕 장난 아닌데? 단련하셔야죠, 눈. 아예, 더 이상 못하겠어. 리밋, 리밋이야, 리밋. 드디어 그가 포기를 선언했다. 저도 고3병 왔거든요, 지금. 인정하거든요. 근데 인정하시죠? 인정하세요, 이제. 선글라스 껴야 된다고. 눈직하는 땅에까지 할게. 난 4,000m가 한계야. 정확히 말하면 고3병이 없는 게 아니라 한 4,000m까지는 없어요. 그 이상 올라가면 저도 오더라고요. 지금은 고3병이 있습니다. 드디어 인정했네요. 오래 걸려 또 인정해주셨네요. 추메. 김 hadn't passed. 추메. 그 이상의 끝인공사실은 정말 씨와 함께 치고linesому. 우리나라가 있는 부분인공사실에 지금 방송할 수 없어서